오늘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조울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이혼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법 840조 3호에 보면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재판상에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분이 아내분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좀 정리를 할게요. 남편이 굉장히 찌질해 보이는 이유는 아내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요즘은 아내분들이 수입이 많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상담 오신 분도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분이신데 전문직 남편분이 계세요. 남편분도 적게 버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이 워낙에 많이 벌다 보니까 남편분이랑 뭔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전문직으로 해서 번 돈만 주고 내보내면 되냐 이렇게 상담을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 부부도 부부, 부인이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나요? 남편분도 어느 정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남편분도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법정에 방청 오신 우리 네 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내가 아주 능력이 있어서 참 부럽고요.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게 있다는 것도 부럽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여자 의사다 보니까 우리 채영아 님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똑같이 일했는데 남자분들은 늘 와가지고 이제 뭐 양말 냉팽겨 쳐놓고 다 이제 나한테 대접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말 부부 갈등의 그게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